안녕하세요 교수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오래간만에. 보고 싶었습니다. 중국 궁금한 거 너무 많아요. 아 네. 일단은 궁금한 것부터 여쭤보죠. 중국이 이제 부양책을 써야 되지 않겠어요? 각국이 다 부양책을 쓸 텐데. 네. 중국의 부양책은 어떤 거가 들어갈까요? 그게 궁금한 분들이 많을 거예요. 네. 각 국가별로 거의 비슷한데요. 두 가지죠. 재정정책하고 통화정책이고요. 재정정책이라는 건 주로 우리가 감세 혹은 재정지원 이런 방식으로 하는 정책을 말하고 통화정책은 지준율 인하라든가 금리 인하 양자 완화 정책 이런 걸 가르키는데요. 중국은 이 두 가지 정책을 다 쓰고 있어요. 그래서 감세정책은 사실 코로나 때문에 쓰는 부분이 있겠지만 사실 3년 전부터 중국 경제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으면서 계속 1년에 약 1.3조 위안 이상씩 계속 감세하면서 왔고요. 비용 절감. 올해는 아마 더 확대하겠죠. 오히려 재정지원이나 투자 쪽으로 더 확대할 거고요. 통화정책은 지금 지난번에 리커창 국무회에서 나온 것처럼 올해 1월에 이미 지준율 인하를 했고요. 지금 그것도 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대출금리 그러니까 중국 편으로는 푸헤지인용이라고 하는데 보혜금료 그러니까 어려운 중소기업이라든가 그리고 서민금료 이런 쪽이 대출을 확대하는 쪽으로 하고 있고요. 그런데 중국의 이 정책들이 효과가 있냐 이게 지금 중요하죠. 그런데 현당기 코로나 이런 비상시기에는 통화정책이 사실 별로 효과가 크지 않아요. 오히려 재정정책이 효과가 더 있고요. 또 중국의 통화정책의 문제가 뭐냐면 금융기관들이 정부에서 해라고 하니까 하는데 단기 대출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중국의 통화정책은 어떻게 하는지 잠깐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주로 중소기업의 대출을 워낙 대출이 있으면 이자 갚는 걸 연기해 준다든가 아니면 금리를 싼 금리의 대출을 제공해 준다든가 그런데 그게 다 단기 대출이에요. 1년 이내. 그런데 이게 기업한테는 효과가 그렇게 클 수가 없는 게 단기 대출은 기업이 단기 대출인데 받아서 투자할 수 없습니까? 투자할 수가 없죠. 그리고 또 사람들이 밖에 안 나가는 상황에서 통화정책을 실행한다는 건 한계가 있어요. 요즘 코로나 국면에서는? 네. 예를 들면 우리가 한국도 지금 비상식이니까 한국 통화정책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면 지금 길에다 돈 뿌려도 사람들이 밖에 안 나가는데 한계가 있다. 그런데 재정정책은 바로 투자를 통하거나 지원을 통하면 바로 그게 바로 그냥 직접적인 효과로. 돈을 꽂아줄 수 있습니까? 네. 바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재정책이 좀 나오는데 일단 코로나 확산 시기에는 다 한계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한국은 한국의 통화정책은 중장기 대출까지 포함해서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중국은 다 왜냐하면 중국 금융기관들이 지금 자금 압박이 심하거든요. 부실 대출도 계속 올라가고. 그래서 다 단기 대출에 초점 맞춰져 있어서 그리고 중소금융 중소기업금융 보혜금융이라고 하는데 한계가 있죠. 그래서 재정정책은 지금 확대하는 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중국의 통화정책은 그러니까 금리를 내리면 중국의 기준금리라는 게 별도로 있어서 그걸 내려요? 아니면 그러니까 기준금리가 lpr라고 해 가지고 우리가 말하면 프라이머리의 vip들이 금리를 기준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신용도하고 비교해서 이렇게 상하로 조정을 받는 거죠. 실제로 은행에서 대출해 주는 금리를 중국은 그냥 직접 정부가 조정하는 건가 보군요. 금리는 사실 예금금리하고 대출금리는 아니는데요. 지금은 공식적으로는 다 시장화가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12개 은행이 자기네 시장 자기네 금리를 제시를 해요. 그걸 평균을 가지고 시장 기준금리를 잡는데 그건 행식적인 거고요. 결국은 lpr라고 해서 신용도가 좋은 그 사람들이 금리 기준으로 해서 평가하는 게 일반적인 중국의 지금 금리 정하는 방식이라고 보면 돼요. 그런데 어쨌든 저금리 대출을 많이 해 주는 걸로 지금 정책을 하고 있는데 한계가 있다고 저는 봐요. 통화정책은. 저금리 대출을 중앙은행이 해 주는 겁니까 아니죠. 중앙은행은 주로 지준율 인하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전반적인 유동성을 조절하는 거고 실제적인 대출은 상업은행들. 중국은 상업은행이 몇 개 번 줄어놨냐면 5대9유은행이 있고요. 그리고 주식재인행이라고 있어요. 또 우리가 초상은행 이런 주식재인행이 전국적 보험에서 라이센스를 가진 애들이 있고요. 그리고 도시상업은행하고 농촌상업은행이 있어요. 그래서 도시상업은행은 자기네 도시에서만 해요. 농촌상업은행은 자기네 농촌기업들 상대로 혹은 농민들 상대로 하는 거고요. 이렇게 딱 다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대출을 해 준다는 건 주로 서민들이 느끼는 건 도시상업은행하고 농촌상업은행이죠. 그런데 도시상업은행하고 농촌상업은행은 이미 굉장히 이 사태가 터지기 전에 굉장히 부실 대출에 많이 시달려 가지고 자금 압박이 좀 있었어요. 몇 개의 부도 사건도 났고요. 그런데 지금 코로나 사태가 오니까 정부에서 통화정책을 실행하면서 내내 좀 적응 대출 많이 해줘라. 특히 서민이나 어려운 중소기업한테 많이 해줘라. 농촌상업은행은 농민들한테 많이 해줘라. 농민들도 지금 이게 지금 식당이나 다 문 닫아버리니까 자기네 생산했더니 다 안 팔리잖아요. 배추를 심었는데 배추가 안 팔리고 이러니까 다 파산하게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또 유동성 지원해줘라 이러는데 그게 자기네 압력이 있는 상황에서는 한계가 있죠. 그래서 다 단기 대출 6개월 3개월 길어서 1년 그러니까 한계가 있죠. 대출은 그렇게 나가고. 네. 그러면 재정정책은 보통은 돈을 직접 주는 수당을 나눠줄 수도 있겠으나.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말하면 예를 들면 직원들이 코로나 때문에 출근 못하잖아요. 그런데 기업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계속 월급을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그게 엄청난 부담이잖아요. 기업주들이. 그러면 정부에서 갱리시킨 거잖아요. 한 사람 갱리 얼마당 기업에 유동성 지원을 해주는 거죠. 이런 재정정책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감세. 감세라는 게 세금이 만약에 15%였다면 7.5% 절반으로 해준다든지 아니면 연기를 해준다든지 세금 납부를 연기를 해준다든지 이런 게 있죠. 어느 나라나 비슷비슷하네요. 거의 비슷해요. 대충 비슷해요. 그러네요. 거기서 거기예요. 갔다가 우리나라도 쓰기도 하고. 거의 비슷하죠. 그런데 대개는 급하면 일단 돈 꽂아주거나 감세를 하거나 하는 건 바로바로 하는데 또 경기를 부양해서 살려야 되니까 대개는 인프라 투자를 하고 건설 투자를 하고 그렇잖아요. 그게 제일 수요 창출하기가 제일 좋으니까. 제일 직접적이죠. 그렇기도 하고 그냥 바로 땅 파면 그냥 바로 그게 gdp 올라가고 하는 거니까. 수요로 바로 가버리고. 이번에도 그렇게 할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gdp 세계 엔진이라고 하잖아요. 소비 수출 투자잖아요. 이번에 발표한 통계국에서 발표한 1월 2월 수출은 중국이 이미 마이너스 17.2%예요. 수출 사이드는. 그것도 제 생각에는 굉장히 좋게 발표한 것 같아요. 수출이 마이너스 17.2라는 건. 왜냐하면 지금 1월하고 2월에 거의 일을 안 했거든요. 다 지배했었고 기업들 다 수도 어떻게 마이너스 17.2밖에 안 되겠어요. 생산도 하나도 못했는데. 수출이 마이너스 17.2라는 건 굉장히 좋은 데이터죠 사실은. 왜냐하면 1월에 중국은 1월 15 이후부터 거의 명절이었거든요 사실. 1월에 보름 밖에 없었잖아요 일을 하는 게. 그러면 2월은 거의 이것 때문에 정지했잖아요. 마이너스 17.2라는 게 사실 굉장히 좋게 나온 수치고요. 그다음에 소비죠. 그런데 소비는 집으로 안 나왔잖아요. 기껏 내 동네 마트에 가서 먹을 것만 샀고. 그러면 그게 지금 각 산업별로 데이터가 달라요. 서비스업은 완전히 거의 마이너스 95% 뭐 이렇고요. 영화관은 마이너스 그냥 영리죠. 매출이 없는 상황. 산업별로 좀 달라요. 조금 나은 게 온라인 소비. 이게 집에 있으니까 온라인 소비가 상담으로 필수 생활품 중심으로. 그래서 전반적으로 결국 투자 남았는데 그럼 투자를 뭐 할 것인가 해서 정부에서 말하는 건 신형 인프라라는 개념으로 해서 우리가 말하는 신흥 산업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5G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그리고 IoT 이런 쪽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소위 말하는 4차 기술을 하면 미래 산업의 성장 엔진이 되는 산업의 인프라 산업에 투자하겠다라는 거고 그리고 중국은 이번에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공중보건 일회가 굉장히 열악하다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공중보건의 투자를 확대하는 쪽으로 병원을 많이 짓고 특히 전염병 병원 이런 걸 많이 짓고 이런 쪽에 지금 투자를 많이 하겠다는데 그게 지금 아까 오기 전에 제가 확인했는데 중국의 21개 성시에서 발표한 데이터가 지금 40조 위안 40조 위안 투자 계획이 잡혀있는 걸로 발표가 됐어요. 그런데 그게 올해 40조 위안이 집행 이 된다는 건 아니고요. 앞으로 원래는 사실 어떻게 되었냐면 13차 5개의 계획이라고 해서 2015년부터 2020년 이번 해까지 이제 말씀드린 미래 산업의 gdp의 15%까지 투자를 하겠다고 계획에 잡혀있어 있었어요 원래. 원래요. 네. 그런데 지금까지 못했어요. 상당부부 지방정부에서 이런 여러 가지 부채 부담이 시달리다 보니까 그래서 올해 2020년의 마지막 해다 보니까 이제 점검을 받을 거예요. 그때 계획에 대비해서 자 얼마 했냐 얼마 했냐 그러니까 지방정부 관료 입장에서는 숙제를 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이 지금 마지막 해 오면서 막 몰리면서 막 발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계산해서 올해 집행이 5조 될지 6조 될지 7조 될지는 모르겠는데 이미 지방정부에서 발표한 데이터를 보면 적어도 5.4조 위안 이상 올해 계획으로 잡혀져 있어요. 투자 계획이. 네. 투자 계획이. 그러니까 달러라면 한 1조 달러 정도가 투자 올해 집행이 되는 걸 되어 있어요. 집행을 꼭 해야 됩니까 그럼 그건 그거 양회에 딱 하겠다고 했으면 마지막으로 보고를 해야 되잖아요. 인민대표대회에다 지방인민. 그러니까 원래는 해야죠. 그런데 1조 달러라는 건 무슨 개념이냐면 미국하고 비교한 미국이 1년 예산이 한 1조 2천억에서 3천억에 미국 정부가 1년 산림살이가. 그러니까 중국에서 투자가 실제는 한 1조 달러된다고 하면 굉장히 큰 거죠. 그런데 그게 집행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올해의 신형 인프라 그리고 이제 말하는 공정보건 민생하고 관련된 투자. 그리고 기존 전통시설 서비들을 스마트화 한다든지 스마트 시티를 만든다든지 환경 개선한다든지 인터넷 스마트화 한다든지 이런 걸 개조를 통한 인프라 투자해서 올해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계획은 이번에 코로나 사태 때문에 경기를 부양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것보다도 아까 13차 오겐의 계획에서 원래 하기로 되어 있던 걸 그동안 지방정부가 부채 부담 때문에 사실 이게 하겠다라는 거 되는 게 아니고요. 투자를 하자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돈이 지방정부는 부채 부담 때문에 돈이 사실 없어요. 그러면 민관 우리가 ppp 프로젝트 를 해서 민관하고 같이 해야 돼요. 민자. 민자가 들어와줘야 돼요. 민자 투자. 그런데 민자들이 하겠어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몇 개 도시를 찾아봤어요. ppp 프로젝트에 어떻게 보면 투자하는 사람이 기회예요. 이 신형 인프라 쪽에 정부에서 한다고 하는 수익률을 기본 보장하면 해주잖아요. 그래서 제가 몇 개 받아서 봤어요. 그런데 얼마냐면 우리도 지금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방정부가 그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서 자본조달 금리가 얼마냐면 9에서 10%예요. 그쪽에다 돈 빌려주고. 예를 들면 내가 지금 돈이 있다. 제가 지금 중국이 어느 지방정부에 어떤 5G 네트워크 가는데 돈이 없잖아요. 그럼 나한테서 빌려가는데 나한테 주는 게 연 이익률이 수익률이 연 금리가. 그러니까 우리는 이익이 되죠. 이익률이 저기 해서 9에서 10%를 줘요. 그런데 중국 gdp가 지금 6%로 가는 나라잖아요. 그런데 금리가 지금 공식금리가 굉장히 낮아요. 대출금이 보통 4에서 5%예요. 그런데 2배를 준다는 거잖아요. 그럼 지금 세월에 9에서 10% 사실 벌 수 있는 돈이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걸 만약에 정부가 보장해서 한다고 하면 사실 굉장히 좋은 투자수익률이죠. 그런데 지방정부는 앞으로 이걸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주고 그걸 조달을 해서 투자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 주제가 중요한 이유가 요즘 같은 때에 일단은 이 코로나와 관련한 심리적인 패닉이 끝나고 나면 어떤 곳에 투자를 해야 될 거냐라고 할 때 그렇죠. 포스트 코로나를 생각해야 되겠죠. 그럴 때 중국이 경기 부양하는 것에 우리 수혜받을 수 있는 산업들 종목에 투자하자는 거고 그게 말씀하셨던 5G 인프라예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건 이 5G 인프라에 대한 투자 계획은 예전부터 있었다고 말씀 주셨잖아요. 몇 년 전부터입니까 그게 2015년에 계획이 딱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집행이 안 됐어요. 2015년에 2020년까지 5G 2015년에도 이미 5G가 있었어요? 아니에요. 그때 꼭 5G라기보다도 우리가 DMT라고 해서 DMT 쪽 인프라 사업에 얼마 투자하겠다는 게 잡혀 있어요. 그런데 그게 후에 개념이 계속 오면서 지금은 5G로 돼버린 거예요. 뭔가 IT 인프라를 깔아라. 네. 그래서 지금 5G만 이번에 세계 중국의 통신사들이 투자 계획이 발표한 거 보면 지금 60조가 되잖아요. 그런데 실제는 60조가 집행이 되는 게 아니고 올해에 많이 돼서 1000억에서 2000억 위안이에요. 올해. 왜냐하면 그게 재작년에부터 하겠다 하겠다 했는데 계속 안 됐어요. 왜냐하면 이게 내가 인프라만 까면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수요가 없는데 예를 들면 고속도로 깔아라는데 차가 달리는 게 없으면 빌링돈 어떻게 갚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까지 계획만 자기가 계속 실행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올해도 말이 60조지 실제는 올해 우리가 아주 긍정적으로 봐봤자 5G 네트워크 쪽이 그래봤자 1000억에서 2000억 위안밖에 안 돼요. 투자할 수 있는 돈이. 돈을 끌어들일 수 있는 게 그 정도.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획과 실제 할 수 있는 건 다른 개념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어차피 미래 쪽은 이쪽으로 가니까 할 거예요. 하는데 지금 이런 저달 금리가 얼마에 따라서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계획과 실제 할 수 있는. 실제 투자는. 네. 그걸 하는 이유는 그걸 하는 과정에서 경기 부양 효과가 있어서 그래요 아니면 두 가지가 다 잡으려고 하죠. 하나는 경기 부양 효과를 원하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어차피 미래 산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해야 되는 일들 이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인데 그럼 여기서 이슈가 뭐냐면 경기 부양 효과가 있을 거냐. 예를 들면 지금 각 성시에서 40조를 투자한다고 계획을 내놨는데 거기서 이제 말한 한 1조 달러 투자 될지는 모르겠지만 한다고 했을 때 거기 경기 부양 효과가 어느 만큼 크냐. 생산 유발이나 고용 유발 효과가 높아야죠. 네. 높아야 되는데 작년 데이터를 보면 이래요. 그래서 gdp가 gdp를 끌어올리는데 우리가 이 인프라 공헌율이 약 11% 정도 돼요. 11% 유발 효과가.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올해에 gdp 성장률을 한 5.6% 정도 내가 성장률을 만들어내려면 지금 신형 인프라 투자 증가율 이 제가 대충 이제 오전에 계산해봤는데 12% 이상이 돼야 돼요. 작년에 비해서. 작년에 비해서. 신형 인프라 투자가.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는 인프라 증가율이 얼마였냐면 작년에 5.4%였고요. 작년에. 그런데 올해 12%로 확 증가해버려야 5에서 6% 성장률이 보장이 된다는 거고요. 작년에 투자보다 12% 더 해야 된다는. 더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2018년부터 인프라 투자가 급속하게 떨어져요. 2007년까지 해도 사실은 30% 이상씩 인프라 투자 됐었는데 2008년에 3.4%로 확 떨어졌다가 작년에 2019년에 5.4% 올해 겸 12% 확 올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퀘천이 왜 2018년에 그렇게 확 떨어졌을까. 왜 작년에도 그럼에도 그 밖에 안 됐을까. 이거는 내가 하겠다는 것과 융자가 돼야 되는 문제인 거예요. 융자가 되려면 그게 전망이 좋아야 융자가 될 텐데. 그렇죠. 그래서 ppp주로 들어와줘야 되는 민간이 들어와줘야 되는데 안 되니까 그게 잘 안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올해 갑자기 12%를 확 올릴 수 있냐 이거지.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만약에 1조 다 된다고 했을 때 그게 지금 증가율으로 봐서 한 8% 정도 돼요. 다 한다고 했을 때. 그렇기 때문에 올해 gdp 성장율은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아주 긍정적으로 봐서 이게 다 된다고 했을 때 아주 긍정적으로 봐서 굉장히 5%. 중국 전체 1년치. 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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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봐요. 그게 말씀하신 대로 제대로 잘 안 되면. 안 되면 4% 이하 충분하죠. 중국 입장에서는 돈을 쌓아놓고 있는데 그 돈을 쓰는 돈이면 그냥 어차피 3년 후에 터지든 4년 후에 터지든 5g 인프라 언젠가는 터질셈 잡고 깔겠는데. 그렇죠. 그게 아니라 어디서 민간을 설득해서 돈을 가져와야 되면 거기서 수익 나온다는 설명을 해줘야 되는 것인데. 지금 보장이 없잖아요. 그게 그냥 관련 산업이 있어야 되잖아요. 수요. 네. 5g 인프라를 깔아서 킬러 콘텐츠가 뭐가 나올지. 네. 그런데 요즘에 조금 긍정적이면 온라인 쇼핑이나 온라인 교육 원격의료 이런 거 하면 데이터가 확 쏟아지잖아요. 빅데이터. 처리하려면 클라우드 컴퓨팅이라든가 통신이 잘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수요는 많이 증가한 건 있어요. 그건 좀 긍정적인 팩트인데. 그래서 어느 만큼 긍정적이냐는 또 다른 행동으로 어느 만큼 만들어질지는 또 다른 문제죠. 그러면 제가 중국 당국이면 gdp는 올려야 될 테니까 5%대 만들어야 되는데 만들려면 5g 투자를 외부에서 끌어와야 되는데 외부 투자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확신을 안 가지니. 네. 이러저러하게 시간만 가다가 또 안 되면 안 될 테니까 5g는 그럼 내년에 하든 후년에 하든 투자자들이 하려고 할 때 하고 그 전에 gdp 성장률은 다른 인더스트리로 올리자. 우리 전통으로 하는 게 늘 건설 투자하든 뭘 하면 고용유발 생산유발 될 테니까. 그렇죠. 그런 쪽으로 갈 수는 없어요. 굉장히 좋은 질문이에요. 그래서 지금 중국 주가가 지금 신형 인프라로 개념으로 해서 엄청 올랐어요. it업종들이. 네. 관련 tm2 관련 업종들이. 그런데 그게 사실은 과거 tm2 투자 여기에 재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실제는 진짜 올해 말씀하신 때 gdp 5% 유지하겠다 이러면 이름은 신형 인프라라고 했지만 지방정부 입장에서는 실제는 명의는 이거고 실제는 전통 인프라로 많이 갈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이에요. 그러면 또 부동산이죠. 그래서 지금 요즘 몇 개 도시에서 이미 발표했어요. 원래 부동산은 중국에서 제한정책에 출했거든요. cngo cnm 그러니까 뭐냐면 외지인들이 와서 못 사게 하다든가 한 사람 두 채 이상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 그걸 어떤 도에서 다 푼다. 코로나 비상사태에서 푼다. 이런 정책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렇군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러면 중국 증시도 약간 오버하는 것이 있을 수 있고 요즘 많이 안 내린 게 말씀하신 it 인프라 투자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중국 증시는 많이 버텨줬는데 그것도 오버할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국대 중국 증권사나 은행 보험이 다 국유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관 투자자는 다 국유라고 보시면 돼요. 비상사태에 당연히 국유들이 들어가서 받치는 역할을 해줘야죠. 완전 무너지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그 투자를 바라보고 우리나라에서도 기지국이나 혹은 장비들이나 이런 기타 등등 부품을 공급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다시 한 번 경계해봐야 되는 전망일 수도 있겠다는 말씀으로 들리는데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5g가 올해 한 1천억에서 2천억 기대가 돼요. 그런데 이런 프로젝트에 같이 할 수 있으면 좋아요. 왜냐하면 한국은 아직 국토가 한계가 있고 또 이런 쪽의 수요나 이런 게 온라인 규모나 이런 게 크지는 않잖아요. 빅데이터가 진짜 중국이 진짜 빅데이터니까 같이 하면서 노하우나 기술적 역량 이런 걸 다 갖추면 좋죠. 그건 기업 분석을 좀 해야 할 수 있는 것니까.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중국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진원지였는데 제일 먼저 시작했으니까 아마 제일 먼저 회복이 될 수도 있을 거고 분위기는 뭔가 질서도 잡혀가는 것 같고 시진핑 주석은 가서 종식 선언 하려고 그 메시지를 보내려고 우한을 가신 거죠. 현재 상황은 어때요? 그러니까 점점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면 이제는 잡힐 것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돼요. 되게 문제 간단해요. 우리가 생각해보세요. 한국이 지금 본격적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확 터진 게 31번 환자 나와서 그게 제 기억에는 2월 20일인가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한 달 안 되는 사이에 지금 거의 7000, 8000명 향해 가잖아요. 그래서 이 확산 속도와 이런 걸 보면 그게 중국이 우리가 음력설 전부터 시작해서 2월 초까지 지금 한국 상황이었단 말이죠. 지금 벌써 3월 중순이 거의 되니까 걸릴 사람 다 걸린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밖에 못 다르게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세상에 있을 수 없죠. 14 인구가 우리가 과장해서 말하면 과장을 포함하면 14 인구가 다 자가 격리한 거죠. 그러면 걸릴 사람 이제는 다 걸렸다. 그 다음부터 올라가는 수치는 작아질 수밖에 없어요. 첫째. 그다음에 시진핑 주석이 무한을 갔다 말이에요. 그게 왜 갔을까. 굉장히 정치적 행동이었죠. 왜냐하면 메시지를 주려고 한다. 뭘 주냐면 첫째는 우리가 이렇게 잘하고 있다. 전 세계에.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거의 끝나는 게 있다. 막바지다. 막바지다. 확실히 중국은 좋아지고 있다라는 메시지를 주려고 하는데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 이 문제를 볼 때 간단해요. 어떻게 판단하면 되냐면 진짜 좋아졌냐 나빠졌냐 두 가지만 보면 돼요. 그게 궁금한 거죠. 양회를 언제 시작하냐 보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확진자 증가 수가 0이면 사실 양회해도 돼요. 왜냐하면 지금 양회를 안 하면 문제가 뭐냐면 지방 양회에서 올라왔던 그 의제들이 빨리 오케이 오케이 하고 집행이 돼야 되는데 그걸 지금 못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사람 모여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네. 그러니까 그걸 양회를 지금 연다는 소식이 없거든요. 아직까지. 그다음에 두 번째 계약을 언제 하냐를 보면 돼요. 학교. 네. 계약을.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지금 소식이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진짜 만약에 무한 빼고 호북성 빼고 다 0이다 0이다. 그러니까 호북성만 빼고 계약해도 되고 사실 거기 대표들만 빼고 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확실하게 진짜 좋아졌다고 보는 건 중국에서 이 두 가지 활동이 언제 시작되냐를 보면 100%일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그걸 안 하는 건 지금이야 잠잘해졌을 수 있지만 다시 사람들 활동하기 시작하면 또 퍼질 거다. 그 걱정을 하고 있다는 거죠. 나오면 또. 왜냐하면 지금 제 생각은 이래요. 한국은 인구가 그래봤자 한 5천 50만 명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중국은 14억 인구 중에서 호북성이 한 5천만 명 빼고 빼고 나머지가 12억이라고 칩시다. 그 사람 자가 격리를 했지만 그게 우리가 한국에서 경험 보면 이게 탁 터지면 그 사람이 역학조사를 하는 게 하늘의 별 따기잖아요. 어렵죠. 그런데 5천 50만 명도 이렇게 어려운데 12억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 역학조사를 못하잖아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사실 지금까지 지금 보면 날짜가 1월 2시부터 계산해도 이게 2월달 사실 2월 10부터 시진핑이 무조건 업무복기 해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그게 결국 뭐 그래봤자 며칠 10 20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그때부터 이미 증가수가 막 줄어든다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1월 1달이 지나가고 했는데 그만의 인구가 그렇게 확 줄어든다라는 건 방법이 검사를 안 하든지 검사를 안 하면 확진 환자 없어지니까 그냥 이렇죠. 걸릴 사람 집에서 걸려. 그렇죠. 그다음에 사는 건 알아서 살고 죽어도 그것 때문에 죽었는지 뭔지 모를 거 아니에요. 일본이 그랬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그럴 가능성이 있든지 통계가 힘들다는 거죠. 쉽지 말하면. 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정말 좋아져 있으면 100% 업무복기 해도 되죠. 그런데 지금 업무복기율이 한 80% 정도 돼요. 제가 북경에 있는 친구들하고 이렇게 하나하나 다 물어봤더니 기업들이 3월 초부터 다 출근하라고 해서 출근하긴 한대요. 다 이런 마스크 끼고 검사 다 하고 들어가서 하긴 하는데 지금 업무만 복기해서 안 되는 게 아니라 물류도 복기가 돼야 의미가 있거든요. 아니 생산이 복기가 되는데 물리가 복기가 안 되는데 그게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물류기업들은 왜 직원이 복기 안 해요 다른 데서는 하는데 아니 물류가 하나는 하늘로 하는 물류가 있고 바다로 가는 물류가 있고 택배로 하는 물류가 있죠. 그런데 지금 하늘은 다 막혔죠. 그러니까 수출이나 이런 것들이 그래서 타격을 많이 받는 거죠. 그리고 지금 배달이나 집배달 택배 이런 것도 사실은 굉장히 지금 타격받죠. 왜냐하면 이게 사람들이 내가 배달 다니다가 그래서 중국은 요즘에 무인 택배 뭐 그래서 그쪽이 발전하는 거예요. 비대면 물류. 그런데 어쨌든 지금 물류가 가장 큰 타격받았죠. 그래서 각 성별을 못 다니게 했잖아요. 네. 그거는 풀어주면 이제 다니는 건 아닌 거죠? 그런데 지금 풀어 아직 안 주니까 한 개나 있다라는 거죠. 아예 성별로 통행은 아직도 안 풀어주고 아직도 계속 제한하면서 하는 거죠. 그럼 공장에 출근을 해봐야 물건을 만들어 봐야 뭐 해요? 그러니까 지금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통계에 나온 건 이렇게 나왔어요. 외자 기업들 예를 들면 확진자 수가 적은 성시들 있잖아요. 저업 변경도시 흥병강성 신강 TV 이런 데 원래 적었잖아요. 그래서 거기는 복귀율이 막 90% 100% 한다고 해요. 그다음 외자 기업들은 지금 글로벌 베리 체인에 있잖아요. 외자 기업들은. 그래서 외자 기업들은 힘들며도 불구하고 복귀율이 높아요. 뭐 지금 그래서 90% 이렇게 이상이 나오는데 성별로 차이가 굉장히 크고요. 산업별로도 차이가 굉장히 커요. 서비스업은 아직도 복귀를 거의 안 했다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면 내가 식당 가서 밥 먹으러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냥 배달해요. 갖고 가라고. 안에서 될수록 먹지 말게 하고. 그러니까 음식업이나 서비스업 업무복귀가 굉장히 낮다고 보시면 돼요. 거기는 업무복귀 강제가 잘 안 된다는 뜻입니까? 반대를 못하죠. 그러니까 이게 공장 복귀도 그래요. 정부에서 오케이해야 복귀를 해요. 왜 오케이를 하냐면 마스크가 충분한지. 복귀해서 또 번질 수 있으니. 네. 결국 사람 간 거리가 2m 이상인지 숙소에도 과거에는 8명 10명씩 있었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그거 제대로 갖춘 기업이 몇 군데나 되겠어요.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지. 원래는 3시간으로 나누는 거죠. 낮에 몇 명 저녁에 몇 명.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방 성시별로 차이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복귀률이 도대체 정부에서 말하는 건 80% 이상이라고 해요 지금. 그런데 과연 산업별로 차이가 크고 지역별로 차이가 크고 또 기업 대별로 다르니까. 잘 안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 보험을 알잖아요. 쉽지는 않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저는 그렇게 봐요. 그냥 학교 개학했다 이러면 진짜 좋아진 거고요. 양회를 했다 이러면 진짜 좋아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까지 할 만큼은 학교도 그렇고. 지금도 안 하고 있잖아요. 양회를 하도록. 그러니까 지켜봐야죠. 우리 봐야죠. 그런데 갑자기 어느 뉴스가 나왔어요. 예를 들면 양회를 3월 말 언제 한다. 이러면 거의 뭐 긍정적으로 봐도 되죠. 양회는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전국에서 대표들이 올라와요. 그래 한 몇 천명이 같이 그 해에 경제 계획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의사결정을 하는 자리가 양회에요. 전국인민대표대회하고 정치협상회의 두 개인데 정치협상회의는 의안을 올려요. 발의를 하는 데고 그다음에 인대에서는 결정하는 기관이에요. 그래서 올해 계획을 집행하는 최종 의사결정기관이 전국인민대표대회거든요. 그런데 그게 지금 안 열린 거죠. 안 열리는 이유는 사람들 또 모이면 거기서 감염 있을까 봐 공장도 이것저것 위생관리해서 사람 모여서 일하게 하는데 중국의 최고회의인 양회가 그러니까요. 그 위생관리를 못해요? 그러니까 내 말이. 그러니까 지금 퀘천이라는 거죠. 예전에는 양회를 왜 못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모였을 때 위생관리도 문제지만 거기에 모이는 사람들이 지금 다 뿔뿔이 흩어져서 각 지역에서 방역활동해야 된다. 그래서 못 모인다. 그런 설명도 하시던데 그거는 아닌가 봅니다. 그것도 있죠. 왜냐하면 보통 양회 대표가 성장이라든가 당석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올라와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와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각 지방별로 총대를 면 사람들이잖아요. 그 부분도 있는데. 어쨌든 평정이 됐으면 올라올 거다 말이죠. 그렇죠. 진짜 지금 바로 경제가 지금 제일 중요하게 됐잖아요. 경제가. 그러면 이게 지금 애플 공장인 거기 어디죠? 우한? 그러니까 애플 만드는. 거기 우한의 그 뭐지? 팍스콘. 팍스콘도. 그 옆에 도시에요. 팍스콘이 3월 말에 본인들은 공장 이제 가동할 거다. 네. 맞아요. 얘기를 했는데. 외자들은 지금. 외자들은 빠른 데는 3월 초에 이미 다 100%는 아니지만 굉장히 많이 복귀가 됐고 무한 주변 경기도처럼 주변 도시들은 지금 다 외자 기업이에요. 거기에 무한 밸리라고 해 가지고 거신기술 개발구거든요. 그래서 주로 500대 기업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걔네들은 지금 안 하면 문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전반적 외류체인 문제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네만 복귀해서 되는 게 아니고 다 같이 복귀를 해야 되는 거예요. 팍스콘 공장에는 근로자도 어떻게 모아났다고 치더라도 거기에 부품 공급하는 부품 공장들이 다 돌아가야 조립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무한이 아직도 중재 지역이고 아직도 지금 거기 있는 사람들이 2개월 동안 집 안에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업무복귀를 해요. 그럼 이 공급이 생각보다 더 지연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러니까 봐야죠. 어쨌든. 그러니까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쉽게 말하면 어려운데 그러니까 우리가 판단하는 기준을 거기다 놓자. 모르니까 어차피 얼마인지. 실제로 됐는지 안 됐는지는 발표 를 믿을 수밖에 없는데 계약하는지 양회하는지 봐야 최소한 그 일정이라도 확실히 나와야 그렇죠. 그 전에는 믿지 말자. 그 전에는 믿지 말자는 표현은 좀 부정적이고요. 항상 쾌척 갖고 보자 이런 거죠. 그렇군요. 그럼 중국은 결국은 그렇게 되면 부양책을 더 쓸 텐데요. 예를 들면 이렇게 경제가 더 오랫동안 망가지만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미국하고 중국이 비슷해요. 탄약이 있냐 이거예요. 굉장히 목표가 지금 떨어지고 있어요. 그럼 내가 쏠 수 있는 탄약이 있냐 이거예요. 그 탄약이 뭐예요.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이에요. 그 공간이 어느 만큼 크냐의 문제인데 중국은 중앙에서 하겠다라는 것과 지방에서 지방이 결국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방이 재정 여력이 없으면 아무리 중앙에서 여기다 쏴 총을 쏴 해도 자기네 탄약이 지방이 없으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방이 없을 때는 지방정부가 돈이 없을 때 만들 수 있는 돈을 만들 수 있는 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중앙정부의 우리가 전이 자금 전이 자금 이전하고 지방정부의 땅을 팔아서 자체 조달. 자체 조달하고 채권반의 자체 조달이에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ppp 프로젝트 이 금리를 9% 10%를 주며 지금 하는 거예요. 다 정부에서 해라는데 안 하면 목이 짤리잖아요. 지금 이 성장 당석이들이. 그러니까 지금 막 9% 10% 주면서 올해는 얼마를 하겠다는 건 해야 되는 거예요. 또 올해 2020년 마지막 13차 오겐의 계획이니까 마지막에 점검을 해요. before 2014년 끝날 때잖아요. 12차 오겐의 계획하고 지금 오겐의 끝내 할 때 네가 뭘 했냐. 따윈의 수치를 보면 비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올해는 무조건 해야 되는 미션은 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지금 지방정부 관료들은 불이 발 위에 떨어진 거죠. 그 자금 조달은 될까요. 즉 그 자금 조달의 성격이 우리가 이 돈 가지고 뭘 하든 너희들 신경 쓰지 말고 우리는 지방정부가 보증하고 연 9% 줄게 하면 그건 줄 수 있죠. 그러면 나도 한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지금 문제인데 지금 중앙정부는 이래요. 지방 보증을 하지 말라. 이게 다 음성계가 그림자 부채로 되잖아요. 부채로 잡히니까 보증을 하면. 하지 말라고 하는데 하지 말라고 하면 뭘 보고 해요. 수익성이 없을 텐데. 그럼 외부 자금은 리스크 안고 들어와야 되는데 그건 또 못하죠. 네. 그래서 방법이 제 생각에는 일선 도시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건이 좋은 도시 연애 도시라든가 경제가 좋은 도시는 좋은 땅부터 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유동성이 좋잖아요. 그래서 올해는 땅 투자하는 사람들은 되게 좋죠. 기업이나 국유기업 부동산 회사들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럴 때는 유동성이 안 될 때는 좋은 게 나오게 돼 있어요. 다른 건 돈이 안 되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북경에서 좋은 땅이 나왔는데 난리 났잖아요. 중국의 국유기업 부동산들이 갱매를 하잖아요. 갱매라기보다 그건 뭐라고 하죠. 입찰을 하잖아요. 살려고 서로 살려고. 네. 난리 땅값이 막 올라가죠 오히려. 그래서 좋은 땅은 오히려 많이 나오겠죠. 그 방법밖에 없어요 지금. 그런데 우리가 지방정부의 대차 대전표를 보면 있잖아요. 갖고 있는 자산이 있잖아요. 국유기업의 자산. 지금 시가로 평가하면 자산이 부채보다 많은 게 대부분 성취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자산이 장부가라는 거지. 그걸 내가 유동성이 있는 다른 문제라는 거죠. 가서 팔 때 그 가격을 받을 수 있냐는. 그렇죠. 팔아봐야 하는 거니까. 네. 팔아봐야 하는 거죠. 상황이 대강 어떻게 그림을 그려야 될지 알겠습니다. 평소에 궁금했던 것도 많이 풀렸고 다만 생각보다 어두운 쪽의 가능성이 높아지네요. 왜냐하면 우리는 투자하는 사람들이니까 좋은 거는 좋잖아요. 더 좋은 거고 우리 리스크를 모니터링해야 되는 거죠. 그런 상황이라면 교수님이 혹시 투자 조언까지 좀 해 주시면 어떤 스코프를 좀 우리가 가지면 좋겠습니까 저는 우리가 요즘에 홈이코노미라고 하잖아요. 홈이코노미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밖을 못 나가니까 방콕경제 방콕경제 이쪽이 예를 들면 원거 1호 시장이라든가 온라인 교육 시장이라든가 제가 우리 지금 온라인으로 다 강의해요. 대학에서. 옛날에 제가 온라인 교육이 부정적이었어요. 저는 어떻게 사람이 없는데 강의를 하지. 제가 몇 번 해보니까 익숙해지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요즘에 생각이 달라졌어요. 지금 저희 하는 게 어찌 보면 온라인 교육이에요. 저는 이렇게 얘기하니까 괜찮은데 혼자 말하려고 하니까 말 못하겠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제가 몇 번 해보니까 굉장히 또 편한 게 있고 자연스러워지더라고요. 제 생각하는 게 나도 온라인 교육 좀 시도를 해봐. 이 생각 든 것처럼 앞으로 이쪽은 중국은 또 지금 어린이가 0세부터 3세가 13세 초등학교 아래 0세부터 어린이 교육이잖아요. 3억 명이거든요. 이 산업들 온라인 교육 온라인 의료. 온라인 의료 좋은 기업들이 많아요. 뭐 이런 쪽. 알겠습니다. 굉장히 좋죠 사실. 그럼 그 인프라를 까는 거를 중국 정부가 경기 부양책으로 쓰면 일거양득일 텐데. 지금 그걸 하겠다는 건데 지방정부별로 차이가 크다 이거죠. 그것도 설득되는 데 있고 안 되는 데 있고. 돈이 있어야 되니까. 돈이 있어야 투자하죠. 그 돈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세금 걷어서 쓰거나 모자라면 국채 발행에서 조달하거나 시중에서 조달하잖아요. 중국도 그렇게 해서 내려보내주죠 왜. 지금 중국이래요. 중국 전체가 재정수입이 있잖아요. 세수잖아요 주로. 재정수입이 10조 위안이에요. 10조 위안. 10조 위안인데 중국이 그냥 통계국에서 발표한 공개 부채가 25조 위안이에요. 부채가. 거기다 대출금리를 5%라고 해봐요. 25조의 5%가 매년 마다 이자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1조 정도 되죠. 그리고 음성부채가 지금 또 비슷하게 한 30조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지금 10조 위안에서 상당 부분을 그걸 계속 재정수입의 상당 부분을 계속 과거에 이렇게 또 부채의 이자를 상환해야 되고 또 그 지방의 정상적인 예산을 집행해야 되니까 매년마다 적자예요. 다 적자예요. 중국이 매년 통계치를 보면 지방정부. 그거는 우리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적자율을 올리든지 그렇게 한다면 적자율이 올라가겠죠. 그렇죠. 좀 더 부채비율을 높인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내가 보니까 공간은 지방정부는 없고요. 지방정부가 지금 중경 총칭 중경 이런 데 좀 괜찮은 도시인데 지금 부채율이 80% 60에서 80% 사이에요. 괜찮은 데가. 그런데 한 절반 도시는 부채율이 200% 이래요. 재정수입 대비 200% 150% 이래 못한다는 거거든요. 그럼 좀 공간이 있는 게 중앙정부 에요. 중앙정부가 부채를 일으켜서. 지금 부채율이 한 40 50%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공간은 중앙정부가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것도 그럼 중앙정부가 결단 을 내려서 그렇지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을 좀 높이자 그렇게 해서라도 써야지 우리나라가 요즘 그런 게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방법이 그것밖에 없어요. 중앙정부 부채율을 올리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위기가 안 맞으려면 경제 주체들이 레버리지를 일으킬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과거 2008년 금융위기 때는 중국경제 gdp가 규모가 그때는 작 았단 말이에요. 한 30조 위안. 그런데 지금 100조 위안이에요. 100조 위안을 경제를 투자로 우리 일으키려면 얼마만을 레버리지를 일으켜야 돼요. 이거는 어려워요. 아무리. 그래서 지금 상황은 중앙정부가 레버리지를 그러니까 지방정부하고 기업들이 갖고 레버리지를 중앙정부에서 상담을 받아줘야 경제가 갈 수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중앙정부까지 자기 부채율을 100%까지 다 맞췄다 이러면 이제는 경제가 스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이 왜 망한다 망한다면 지금도 안 망하나 내내 전문가들이 뭐 전문가 맞냐 이런데 그 사람들을 몰라서 그런데 경제 주체가 하나라도 레버리지를 일으킬 수 있으면 경제는 스톱이 안 돼요. 거기서 빛내서 돌리면 됩니다. 전의하는 자격. 중국이 지금 그걸 하고 있는. 중앙정부 부채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가서 데이터를 보면. 지금 그런 거죠. 원래는 기업만 높았어요. 그런데 기업에서 지방정부 지방정부 중앙정부가 가고 있는 거예요. 이전하는 게 좋죠. 그다음에 개인들도 부채율이 낮았는데 또 개인들한테 이전해서 중국의 개인들이 지금 부채율이어서 70 80이 왔어요. 이거 굉장히 높은 거예요. 고민거리겠네요. 단기적으로는 중국 정부가 돈 쓸 건지 안 쓸 건지를 보려면 우리나라는 추경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중국도 그런 뉴스를 뭘 보면 됩니까 그럼 중국은 똑같아요. 중국은 인민대표 각 지방별로 인민대표 대회가 있어요. 상해시 인민대표 대회. 그래서 연초에 예산 발표를 해요. 예산 발표 딱딱딱딱해요. 그걸 보면 알아요. 그건 지방정부 예산이고. 네. 그래서 얼마 하겠다 얼마 하겠다 이렇게. 중앙정부는 발개위라는 데 있어요. 발전개혁위원회. 거기서 중국의 국가적으로 대형 인프라를 얼마 하겠다. 여기서 발표를 하고요. 지방정부는 인민대표 대회에서 매년 논초마다 예산 발표를 해요. 올해는 인프라 쪽이 얼마하고 건강위생 뭐 이런 쪽이 얼마하고 뭐 이런 이렇게 서비스 쫙 나와요. 그다음에 연말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집행했다는 게 또 쫙 나와요. 그런데 지금은 중앙정부는 지방정부는 돈이 없고. 네. 그래서 올해에 대형 인프라 투자를 감안해서 올해 투자가 작년 같은 경우는 대형 인프라가 한 20조 위안이 투자가 됐어요. 작년에 이런 중앙정부 차원에서. 그래서 올해도 제 생각에는 한 18조 20조가 집행이 될 것 같아요. 예산에는 잡혀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그 돈이 어디에 쓰인다는 건 그래서 건설 쪽입니까 아니면 그러니까 인프라 쪽입할 게 없죠. 인프라. 그런데 그 인프라가 사실은 지하철 깔고 고속철도 깔고 도로 깔고 하는데 그건 다 이미 해버렸어요. 뭐 후진 도시기에 고속도로 깔았고요. 예산 있는데 그럼 할 아이템이 없네요 . 네. 그래서 지금 신형 인프라를 하겠다는 게 스마트 도시. 스마트 도시라는 개념으로 스마트 도시라는 건 세 가지 개념이에요. 아까처럼 그 새로운 산업을 위한 인프라 5G 트웍 가는 사업이 있고요. 데이터 센터 구축이라든가 이런 게 있고요. 이게 제일 핵심 위치에 있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원래 있는 설비를 다 데이터화 전자화하는 거죠. 그게 두 번째 범주죠. 세 번째는 과거에 못했던 공중보건의료 민생 이 세 가지 범주를 하죠. 중앙정부 입장 에서는. 알겠어요. 민생 의료는 중앙정부 예산으로 하면 될 테고 필요하니까 그건 할 텐데 마지막으로 궁금한 것이 5G 인프라를 구축하는 게 이미 중앙정부 예산으로 잡혀 있어서 그게 중앙 국유기업들이 집행을 해요. 하겠다 이러면 중앙 국유기업 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통신회사들이 국유기업이잖아요. 그게 그거죠. 걔네들이 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 돈은 이미 잡혀있으니 예산 쓰겠구나. 그게 지금 한 저녁 에서 2천억이라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를 더 하려면 지방정부가 돈을 끌어와야 되는데 그건 불확실성이고 미지수다. 그렇죠. 천억 2천억 위안 정도. 네. 그래서 그거는 거의 중국의 ppb 프로젝트 에 0.5%도 안 돼요. 굉장히 작은 금액이죠. 알겠습니다. 오늘 안 교수님 말씀을 정리해보면 중국의 코로나 확산 상황은 아직은 모르겠다. 학교 계약하는 거 양회하는 계획 나와야 알 수 있다. 불확실성이다. 5G 등등의 네트워크 투자도 일단 확보된 예산은 그리 많지는 않다. 그게 지방정부가 외자 유치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진행되는 걸 보고 판단하자. 아직은 불확실성 많다 그 말이네요. 네. 외자 유치보다 민간 투자 같이. 민간 투자. 민간이라면 중국의 민간인들. 네. 민간기업들. 그러니까 일반 민영기업들. 알겠습니다. 성균관대학교 안유아 교수님이었고요. 주말에 약속 있으셨다 그래서 빨리 보내드렸어요.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드리게 물어봐 고맙습니다.